안녕하세요. 저는 하나이글스 코치 채태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하나이글스 타자 송화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타자 타주석입니다. 안녕하세요. 투수 윤규재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하나이글스 투수 이태양입니다.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하자 반경학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하나이글스 치아 리더 김연정, 이은지입니다. 최강한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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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인분들도 야구를 통한 행복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농인도 함께 야구를 즐길 수 있는 수어가 생겨서 야구 선수로서 너무 기쁘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. 농인도 함께 야구를 즐기기 위한 세상이 없던 말 농인도 함께 야구를 즐기기 위한 세상이 없던 말 농인들을 위한 야구 수어 캠페인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주세요. 야구 수어 프로젝트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주세요. 여러분도 동참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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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